어..없어 깨는 움직입니다 도박하는거 아닙니다 도박할 아이템을 찾아요 33%다 아 22성이냐 21성에서 멈출 것인가 참 중요한데 아 그럼 135억 안에 성공해야 되는거네 그냥 한번 해보자 심포를 할걸 그랬나 덱스 하지말고 4개만 올린다는거 아닙니까 4개만 하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아..아..한번에 안되는거 한번에 거짓말처럼 됐어야 되는데 아..이거 다 떨어졌네 쉽지 않은데요 너무 쉽게 되면 안되겠지 또 그렇지 아..예 업적 깨는 죽입니다 도박하는거 아닙니다 아..이거 15에서 16이 안가네 아..주자가 아니에요 솔직히 30%가 진짜 맞긴 맞나요 진짜 궁금하다 진짜 30% 아니면 그냥 우리에 없는거인가 아..이게 찢어냈 으아.. 느낌 완전 다이렉트 각이었는데 아아 벌 쏘겄네 아 까비까비 흐흐흫 아니 진짜로 나 궁금해서 그런데 무늬만 50%로 해놓은거 아닌거 title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어 밀고 가 빨리 아 까비 왔다 허허허 설마 뭐야 아 아 까비 까다los 바 vast 이제 steril 사arently 사 poems 깜짝 리 Parker 맞지 진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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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 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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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